중독력입니다. 자 가볼까? 오늘은 뭐 할 거냐면 endorse라는 영어단어 얘랑요 그 다음에 eradicate라는 영어단어 얘를 할 거예요. 보이십니까? 아 좋아. 떵 갑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얘는 얘가 동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동사형. 얘는 얘가 동사형 그리고 얘가 접도어입니다. 됐죠? 자 얘를 먼저 갑니다. 얘는 원래 지격이 뿌리 뽑다예요. 뜻이 뭐라고 한다? 시작 뿌리 뽑다. 이렇게 이걸 먼저. 아 뿌리 뽑다구나 근데 뿌리 뽑다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면 완전히 근절하다. 뿌리 근자. 근절하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조금 박멸하다 이렇게로 의역이 된 거죠. 원래는 뿌리 근자니까 얘를 살려줘야 돼. 뿌리 근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뿌리라는 단어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여기 사운드 변형 법칙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루트. 얘가 뿌리야. 우리가 모음 법칙 기억나죠? I-A-E-O-Y 그 다음에 사운드 변형 법칙 자음 법칙 S-T-C-X-D 같은 거죠. 뿌리를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뿌리 뽑다. 그래서 뭐가 돼? 근절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절하다가 박멸하다가 되고 그러면 또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수능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게 있냐. 지우다라는 영어 단어 알고 있죠. 이 레이즈. 이게 지우다. 이건 너무 쉽죠. 이 레이즈. 같은 다 배경이에요. S-T-C-X-T 이게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외워도 돼요. 지우다. 박멸하다. 말 되죠. 그쵸? 지우다. 박멸하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뿌리 뽑다. 근절하다. 이렇게 외워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좋아했던. 근데 이 단어가 또 수능 영어 단어는 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Radical. 이렇게. Radical이라는 영어 단어가 얘 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근자 살려주죠.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인. 근. 근데 힙합에 래퍼가 있죠. 래퍼. 래퍼 말 빨리 해요. 적게 해요. 말 빨리 하죠. 말 빨리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얘가 영어로 보이면 급진적인이라고 뜻도 있어요. 두 개다. 우리가 어셈더, 디센더 꼭 기억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되셨습니까? 우리가 왜 토끼라고 하는지 아세요? 레빌레빌레빌레. 빨리 도망간다 이거에요. 레빌레빌레. 톡톡톡. 레빌레빌레. 레빌레빌레.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 단어는 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지하다. 근데 이건 이제 배경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수능 영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도살핀. 이런 뜻. 얘가 뭐냐면 등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등의가 지느러미야. 그럼 등이라는 뜻이 왜 지지하다니야. 잘 보세요. PD님 이제 학생들 백이라는 영어로 다 알 거예요. 백. 백이 등이라는 뜻이 있고 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백본 하면 등뼈잖아. 백본. 백본. 등뼈 척추. 근데 이 동사. 이게 동사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뒷받침하다.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뒷받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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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가 돼? 시작. 뒷받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구나 야구에서 백업 용언이 있다고 그러죠. 백업.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 이거. 이게 뒷받침하다가 뭐가 되는 거야? 뒤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등이라는 뜻은 다 무슨 뜻이 있어? 하나, 둘, 셋. 뒷받침하다.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이렇게 되니까. 응 좋아했덩. 그랬더니 봐보세요. 그럼 선생님. 아 백하고 얘가 같은 단어인 거구나. 그럼 이거를 백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 이번 선거에서 나 지지 안 해? 나 지지 안 해? 야 시다. 빡돌아. 빡돌스. 이번 선거에서 나 지지 안 한다고? 야 완전히 빡돌네. 빡돌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빡돌아 빡돌아. 시작. 빡돌아 빡돌아. 지지 안 하면 빡돌죠 정치인들은. 그래서 야 나 지지 안 해? 아 빡돌아 빡돌아. 빡돌스 빡돌스. 이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외우는 것도. 되었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좋았당. 자 판복 들어갑니다. 자 볼까? 자 일레디케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뿌리 보이시죠? 뿌리 뽑다. 뿌리 근자. 근절하다. 박멸하다. 됐습니까? erase로 외우돼요. 이걸 뭐야? 지우다. 지우다를 고급스럽게. 근절하다. 박멸하다. 라디컬이라는 영어 단어가 뿌리 근자. 뭐가 돼? 시작. 근본적인. 됐습니까? 근데 래퍼. 말 빨리 하죠? 대신 뭐야? 시작. 급진적인.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빼기 영어로 뭐라고 했어? 시작. 등뒤 또는 뭐야? 뒷받침해주다. 백업용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설피니 뭐야? 등지느러미. 인돌스가 영어로 뭐라고 했어? 시작. 어 지지하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 선거에 나 지지 안 해? 아 나 빡돌아. 이번 선거에 나 지지 안 해? 아 빡돌스. 빡돌스. 시작. 이번 선거에 나 지지 안 해? 아 빡돌스. 빡돌스. 이렇게 외워달라는 거. 좋아했던.